어... 좀 있으면 텔라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이거 갖고 놀아야지 키키키 키야오비키 재밌겠다! 어? 텔라 왔나보다! 요 텔라 왔어? 야오비키! 어? 뭐야? 박세인? 또 뭐 하려고 왔냐? 정답! 자랑하려고 왔지! 아니거든? 너가 뽑기 뽑는다 해서 왔지! 내가 다 뽑을 거야! 내가 뭐 할 건지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야 이거 뽑으려면 너 그거 해야 돼! 챌린지! 챌린지? 그거 있잖아! 요즘 유행하는 거! 모두에게 이거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이거 해야 돼! 왜? 나 그런 거 못해! 그러시면 뭐 못 뽑는 거죠 뭐? 아 진짜! 못 뽑고 싶은데? 뭐 못 뽑으시는 거죠 뭐? 간다! 올 기대 기대! 과연 박세인의 죄송합니다는 어떨지? 모두에게 이거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최초로 박세인이 죄송합니다! 사과했어! 이 영상은 레전드 강의다! 쇼츠로 찍으면 조회수 폭발할 예정! 초용히 해! 이제 뽑기 해도 되지? 당연히 되지 음세인! 음세인? 그게 뭐야? 음치세인 음세인! 음세음세음세음세인! 너 죽을래? 망친 거 비밀이야! 그래 비밀 알겠어 음세인! 너 떠벌리고 난 감안 안 둬? 뽑아 뽑아! 어우 짜증나! 이거 하나 뽑겠다고 말이야! 뭐야 뽑히는 거야! 어우 짜증나! 재밌긴 하잖아! 뭐야? 옷 바꿔 입기? 무슨 말이야? 뭐랑 바꿔 입어? 아 너 그거 나왔냐? 이거는 다른 사람이 또 뽑았는데 똑같은 거 나오면 그 사람이랑 바꿔 입으면 되고 안 나오면 꽝이야 꽝! 아 그런 거야? 딱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둘이서 뽑으면 운명인 거지! 운명이라... 요 왓스업 비키! 어 텔라다! 요 왓스업 텔라! 오 비키 뭐해? 오 박세인도 있었네? 헉! 스텔라잖아? 한국말 못하는 스텔라! 난 영어 못해! 왜 내가 영어를 못해? 헬로!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박세인! Nice to meet you! 잘하네! 야야야 너네 그만 싸우고 이거 봐! 짜잔! 뽑기 놀이! 재밌겠지? 텔라야 너도 뽑아봐! 잠깐! 얘도 이거 해야지? 뭘? 응? 모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 맞다! 텔라야 너 이거 알아? 모두에게 이거 정말 가짜스럽겠지만 이거 알아? 응 나 그거 틱톡에서 봤어 알아! 그걸 해야 뽑을 수 있대 그럼 너도 했어? 당연하지! 방금 나 했잖아 우키님들이 다 봤잖아! 나 이거 못해 그런 게 어딨어 해야지! 아... 스텔라 파이팅! 파이팅! 잘해라! 오케이 파인! 모두에게 이거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됐지? 뭐야? 성의 없잖아? 그래 통과! 나만 너무 열심히 했잖아! 나 뽑는다! 제발 좋은 건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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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건 나왔으면 좋겠어! 오! 바꿔 읽기? 누구랑? 뭐야! 왜 그 많은 것 중에 너 그런 거 뽑아? 그냥 뽑은 건데 왜 화를 내지? 자자자 너희 둘은 운명이야! 소울 메이트! 소울 메이트?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도 오마이갓이야! 이 안에 옷 바꿔 입기가 딱 두 개만 들어있는데 너네 둘이 뽑았어! 그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운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옷 바꿔 입고 와! 뭐라고? 자 여러분! 캐릭터 색깔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과연 옷을 바꿔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자 나오시죠! 자! 좀! 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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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세다! 센케 같아! 스텔라! 난 너무 어색해! 원래 내가 입는 스타일 아니야! 나도 아니야! 쟤가 진짜 이상해! 한 번 봐봐! 과연 어떻길래 저런가요? 너무 궁금하잖아! 키키끼 키오비끼! 과연! 스텔라의 소울 메이트인 박스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나와주세요! 안녕! 짜증나! 짜증나! 진짜 짜증나! 너무 안 어울려! 이미지랑 너무 안 맞아! 이게 뭐야! 내 스타일 아니야! 나도 내 스타일 아니야! 정말 짜증나! 핀 잘 어울린다! 음세인! 음세? 너 내가 음세라고 하지 말랬지! 음세라고 하지 말라고! 하하하하! 너네 둘이 너무 웃기고 성공적이다! 뭐가 대성공인지 모르겠잖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친구들 옷 바꿔 입히기! 대성공! 그러고 보니까 오비키! 왜 우리만 해? 너도 뽑아야지! 맞아! 너도 뽑아! 나는 괜찮아! 난 안 뽑고 싶어! 뭐라고? 너도 그 최소감이다 노래 불러야지! 맞아! 뽑아야지! 아하하! 아니야! 안 뽑아! 이 영상에 좋아요 3,000개가 넘으면 뽑지요! 이안로 추고를 해! 으아악! 귀여워! 비키! 요즘 음세인이랑 스텔라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 내가 술을 좀 썼지! 이 안에 모두 옷 바꿔 입기가 들어있지! 그래도 이렇게 재미있게 같이 놀으면 더 친해지지 않겠어? 귀여워! 이렇게!